전북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루원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2022년도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.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안루원과 남원 항공우주천문대가 2022년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.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, 고령자, 영유아 동반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의 관광지 내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, 온오프라인을 통한 무장의 관광 정보 제공 등 전국민 관광 활동 여건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사업입니다. 한편 남원시는 앞서 2019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남원 관광지, 국악의 성지, 지리산 허브밸리, 백두대간 생태교육 전시관 등에 화장실 개선 및 휠체어용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 무장의 관광 동선에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. 이번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통해 남원 시내의 무장의 관광지를 확대하여 이동 취약계층에게 편리한 관광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복지TV 전북방송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